현재 상황 지수부터 잠깐 보고 가도록 하죠. 코스피는 안정을 많이 찾았네요. 1.41포인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0.07%의 조정이고요. 1919포인트, 1900선에 대한 일단 저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가 매수는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입니다. 1.88포인트 상승이고요. 549.80포인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현재 6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1128원, 원화는 강세를 띄고 있군요.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개장 전에 해프닝이 좀 있어서 출렁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의 체력을 항상 의심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또 우리나라 증시니까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지호 센터장님 한때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썸머 랠리는 없다. 그러면 이제 가을 랠리를 좀 한번 기대해봐야 될까요?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애 가가장품제는 지수가 어디에 위치했냐라기보다는 우리가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왜 생겼냐가 중요한데요. 하루에 3, 4원자가 6%씩 빠지고 일본과 큰 나라의 증시가 3일간 30%씩 움직인다. 15%씩 움직인다.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변동성이 커진 원인은 뭘까 생각하면 그림 하나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달러의 방향성입니다. 여기 음영 처리한 구간이 바로 Q1 때와 Q2 때죠. 그러니까 왜 Q3 때는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가 움직일까? Q4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곳에서 양정화나의 후퇴에 대해서 하냐 하냐냐를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양정화나 이후에 대해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오히려 이거에 대한 브라질이 거쳐야 시장의 어떤 방향성인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우리나 일본 전시나 미국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최근에 이머징 시장을 보면 브라질의 헤어라 같은 게 굉장히 움직임이 크고요. 루피와도 급락을 하고 있고 브라질한테 금리를 올려도 돈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한 글로벌 환시장이라든가 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 결국 가장 큰 문제다. 그렇다면 이 점에서 가장 앞으로의 변화가 어떨까도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글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이후에도 달러는 강세 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정화나 호텔가 됐을 때 미국에서 원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부채에 대해서 부담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긍정적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가장 시장 방향성의 키워드라고 본다면 언제쯤 이러한 흐름이 변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보기에 이 트레이드 전략제에서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9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상세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 결국 9월에 독일에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10월이 돼야 중국의 어떤 소비 모멘텀이라든가 3중대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썸머레이가 없다 해서 장이 빠진다기보다 여름에는 여성이 좀 밀리면 니베는 사고 또 올라오면 수익가치는 팔고 이러한 변동성 구간이 상당대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여름에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반복할 수 있는데 들었다 놓는 순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드는 과정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 매크로라고 하는 변수는 사실 마이크로 쪽으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영향을 낙수효과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매크로 환경들 양적 완화니 일본의 변동성 N화니 있지만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삼성전자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죠. 삼성전자의 기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공인인지 하든 바 잘 나가는 기업인데 분명히 잘 팔고 수익을 내는 기업인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과도하죠. 이렇게 싼 주식이 어디 있냐 할 정도로 시장에 대해 생각하실 때 삼성전자만 주식도 없는 기업도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싸졌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업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크게 변동이 컸던 것들이 순위 증가율과 자본 증가율의 스프레드고요. 이게 삼성전자의 PBR입니다. PBR이 계속 낮아진다는 건 싸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 순위 증가율도 좋은데 돈을 버는데 자본 증가율의 속도도 더 빠르다는 거죠. 길게 보면 보통 ROE라는 표현을 쓰는데 ROE가 장기적으로 내려간다는 결국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이후의 방향성, 이후의 기대값에 대한 배팅이라 본다면 기대값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더 그로우스가 나오거나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글로벌하게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시장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이 올라왔었죠. 우리가 5월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기대값이 높아졌었는데 사실 멀티풀, PEI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에서 성장률을 뺀 것이 결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에는 배당 성향이라 본다면 요구 수익률은 내려왔죠. 금리를 낮췄으니까 내려왔지만 성장률 회복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성장에 있는 주식이 아닌 것은 매매에서 다 냈다는 거죠. 지금 타임은. 그러니까 성장률, 매출 그로스나 이런 성장률 부분에 변화가 있냐 여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구간에 들어갔고요. 전자의 하락도 어떤 큰 그림의 입장에서는 없고 음모론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겠는가 저희 트레이더 전략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좀 기다려봐야 하는 것인지 오늘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다음에 성장 동력을 로봇 이야기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구체화가 된 건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넥스트. 뭐를 봐야 될까요? 포인트는 자산 가치의 수익 비중으로 늘리는 거고요. 결국 살 때는 PBR이 싼 지었을 때 지금도 싸지고 있죠. 청백이 근처에 온다면. 그때는 사는데 수익 가치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가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보시면 연초 이후에 그림을 보시면 PBR은 계속 유지가 되죠. 청산 가치는 유지가 되는데 수익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다음에 보시면 현재 이 전망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이게 변화해야 됩니다.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들이 연간으로 놓고 보면 별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 컨센스 있는 데이터 보면 81조 나왔는데 올해도 107조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ROE도 한 두 자릿수가 나온다. 이러한 전망이 과연 이런 바이어스가 과연 변화가 됐는가. 저희는 이북이 실적 시진에 이거에 대해서 검증의 시기가 분명히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럼 매크라인 입장에서는 이걸 막연히 변할 때를 기다려야 된다면 좀 뭔가 아이디어는 없을까. 저희들은 수출 증가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매출은 여기 보시면 이익과 매출은 선형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먼저 변화하는 게 매출입니다. 매출이 손익계산상 맨 위에 있는 것도 매출인 거거든요. 매출의 변화는 우리나라같이 무역 운전자가 높은 나라는 결국 수출 증가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올 여름에는 별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 G2라는 게 소비가 여름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같은 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온 날 굳이 제가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지만 변동성 구간이라는 걸 투자자분들이 계속 인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의미 있는 어떤 펀드에서 반향세라던가 실적 측면에서의 어떤 강한 자신감을 갖기에는 아직은 뭔가 미진하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개념. 빠지면 사고. 올라면 때려. 너무 쉬운 말까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시다면 주식 비중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에 온 것이 아니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을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죠. 그렇다면 결국 밀렸을 때 뭐 사냐가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지금 매크로한 얘기 별 관심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에 주도주들은 결국 전체에서 시총 비중이 커진 센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간 단위로 보시면 여기 아래 보시면 주간 단위로 제가 보면 2000년부터 IT부터 다 주도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주도주가 조종 들어가는 시기에 왔었고요. 조종이 온 겁니다. 뭘 사는 거냐. 결국 이번에도 빠졌을 때 성장이 있는 IT나 미디어 같은 것들. 그리고 약간 방어제 성격이 있는 것. 통신이라든가 이런 소비 관련 주식들을 사는 것이 민감주에 베팅하시기는 아직 아니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변동성 구간에서 굳이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기업에 집중해서 하셔야지 막연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기에는 아직 글로벌 경기 반영성이 좀 불확실하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역시 냉정하게 애널리스트의 시각에서 숫자와 수치에 좀 더 근거한 투자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